시작! 와 됐다. 이야 다섯 번째 쭈꾸미입니다! 다섯 번째 쭈꾸미! 반갑다 쭈꾸마. 이제 물 들어오잖아. 그럼 물이랑 떠내러 간다고 지금 물이 딱 들어오잖아. 그치? 반갑다, 얘야. 반갑다. 자, 얼려라. 자, 다섯 번째 주꾸미입니다. 파기름. 연자. 파기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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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. 스프리스프. 고춧가루 볶아주세요 간장 넣고 돌탕 넣고 성기름 넣고 훌륭 넣으면 끝 완성 맛있는 주꾸미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